고씨날의 채널 언제나 즐거운 방송 고씨날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씨날이에요. 일일포유나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녹화분을 저장했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림피아로 우겨볼거에요. 그래서 림피아는 아래쪽으로 가는게 좋죠. 그래야 레벨 4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위에 가면은 레벨 4 올리기가 약간 좀 어렵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레벨 4를 먼저 올리고 해피너스가 아래쪽으로 와주면은 해피너스가 뒤에서 이제 해주고 제가 레벨 4를 쉽게 해가지고 하이퍼보이스로 경제를 할 생각이에요. 일단 밸런스는 잘 맞아요. 캐릭터 자체는 밸런스가 쭉 잘 맞는 것 같고 아 공격태 캐릭터에다가 그리고 어택형 서포트형 밸런스형 어택형이 세부형이고 어! 디펜스 바꿨네요. 어택이 두명 어.. 저 골고루 있네요. 어택이 두명에다가 디펜스 밸런스 서포트 해가지고 다 있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고스네네가 잘할게 있을지 연습한 성과가 나올지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너스야 나 좀 줘 나 레벨 4를 먼저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할 줄 아는구만 그렇지 그래서 위로 원래 위에 먹으면 애들이 잘 하기 때문에 제가 먹어줘야되는데 앗 아 젠장 해피너스가 먹었나? 위험하죠 위험하죠 해피너스는 빠져야되는데 해피너스는 안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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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와아 얘네들 죽을뻔했네 얘네들 잘하죠 해피너스가 이거를 잡아줘야되는데 해피너스가 이거를 잡아줘야되는데 해피너스가 이거를 잡아줘야되는데 대 야 좋아 일단 빠져주고 잡았구요 위험해요 좀 약간 위험해요 지금 일단 쟤네들이 아직 잡지 않았기 때문에 됐어 이제 이제 잡아줘도 되죠 이런식으로 됐어요 이런 위험하다 약간 불리해요 지금 아래쪽이 초반은 일단은 뺏겼고 얘도 이제 해피너스를 진화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레벨 6을 맞춰놔야되고 뺏기일지도 모르니까 얼른 됐어 이러면 돼 일단은 얘네들이 위쪽에서는 잘 화려하게 해주고 있어요 어허 이러면 안되는데 오케이 명상 위에쪽 그럼 아래쪽엔 지금 한명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잡아줘야지 아 아 못잡니 아 못잡니다 아 아깝다 야 그리 됐어야 했는데 아 한번 한 대만 더 때렸으면은 아 아깝다 일단 아직 기회는 있어요 일단 아직 기회는 있어요 됐어 좋아 우리가 다 먹었고 아까 못잡은거 이렇게 잡아주마 어 민용이 아랫 저쪽에 있네 됐어 좋아 얘만 잡아도 큰 잡아주는가 자 밀을까 아니면은 여기를 먹을까 먹어야겠죠 됐어 잡았어 자 밀러갑니다 이제 오 이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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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얏 저 위험하다 조절을 잘 못하겠어 아아 못 아아 아깝다 그렇지 계속 잡았다 아 이게 약간 불리하네요 지금 도틀나리 가면 약간 조절을 못해요 일단은 여기에서 궁극기를 좀 모아주고 뭐 다 먹었잖아 위쪽으로는 지금 안올라올건가봐요 어 위험한데 위험한데 어 뭐야 뭐야 아 우리팀이 아니구나 우리팀이네 우리팀 그렇지 잡았고 그렇지 됐어 오케이 잡았어 잡았고 먹어주고 오 위험해 잡았고 일단 분위기를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필살기를 약간 괜히 쓴 듯한 느낌은 되긴 하는데 괜찮아요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두 방정도는 더 뛸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망나뇽 있고 지금 저기 있으니까 오케이 제가 견제를 해주면서 됐어 오케이 굿 잘 잡았어 자 충분히 잡을 수 있을까요 붙였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ок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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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빠져 아 어렵다 어렵 어렵겠네요 그럼 더 할까 잘 먹어야겠어요 지금 얘네들이 툭하면 그냥 우리蜜팀이 우리쪽으로 오네 어 약간 먹히기는 좀 많이 먹히긴 했는데 아직은 할만해요 욕심 부리면 안되겠다 빠지자 망나는 위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위쪽으로 안가겠지 오야야야 큰일날뻔 했다 큰일날뻔 했다 피필뻔했어 됐다 잡았고 갑시다 먹을 수 있어 좋아 와 일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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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잖아 난 레벨업 해야겠어 나는 깰 수 있을 줄 아는데 깰 수가 없었구만 명상 일단 시비는 맞춰놨고 야 툭하면 가운데로 오네 와 씨 쓸 수도 없는데 아 진짜 도전을 얻다는거야 고스나리 이러면 안된다고 아 조준 이기가 좀 많이 있네요 고스나리가 일단 썬더전에서는 최대한 해면 안되는데 자 아랫쪽 다 모여야되는데 그쵸 모일 수 있죠 모일 수 있죠 그렇지 여기를 다 잡아버리는거야 그렇지 네 잡았으 좋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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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이는구나 좋아 우리는 무조건 이거 잡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가자 그쵸 썬더에서 잘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먹어주고 자 이제 지키러 갑니다 왜 타죽인거야 어느쪽이야 오 잠깐잠깐잠깐잠깐 잡을까 싶어 어 잘갔다 괜찮아 됐어 잡았구요 바로 위쪽으로 갑니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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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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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어 어 아래쪽으로 간게 되게 안좋은 결정인줄 아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잘된 결정이였어요 이제 골을 안넣게끔 좀 도와준 다음에 걔는 골을 넣고 나는 이걸 먹어주고 피싸기 하나정도 모아나 여기있어 좋아 피싸기 거의 다 모였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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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잘만 막으면 돼요 됐어 이렇게 끝 세워주면 돼 그렇지 어딨어 안보이지만 잡았는지 안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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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뭐뭐뭐 어떻게 된거야 뭐 먹을 수 있나? 아 못 먹겠지? 아 아깝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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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나? 아 못 먹는구나 안타깝게 졌습니다 아 아 그거 먹었으면 안되는데 아 다행히 게임 졌네요 오 이겼지 야 이렇게 이기는 경우도 있네요 네 1점 차이로 야 다 진 게임을 이겼네요 오 되게 신기해 야 와 아무튼 오늘도 1일 1포유나 지엽게 감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즐거우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꼬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je